마법의성을 파트별로 나눠 화음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하지만 도전시간은 3주. 개인별로 본격적인 트레이닝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부족한 응감을 소유자 멜로디 익히기가 한창입니다. 하늘은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함께 나게 하여. 집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신을 놔버려요. 이 음정 내볼게요. 다르네요. 들고 듣고 다시. 음계의 기준이 되는 피아노 건반에 맞춰 소리를 내는 것은 음감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훈련입니다. 급하신 것 같아요. 좀 많이. 쳐드리면 아 이렇게 내버리시거든요. 지금 듣고 듣고 아 이렇게 내야 되는데 아 같이 가버리니까 몸 따로 마음대로 제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음지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가 잘 듣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듣고 자신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집중하는 것. 네. 네. 좋은 바 mudies.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